겨울 스모키 겨울 스모키 겨울 스모키 겨울 겨울 스모키 겨울 스모키 겨울 스모키 겨울 스모키 겨울 둘 셋! 안녕하세요 엠블랙입니다! 저희 엠블랙이 드디어 페루의 단독 공연을 갑니다! 최근에 미루씨가 저는 동사활동차 페루에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항에 정말 많은 팬분들이 있었죠? 난리가 왔었죠! 근데 직접 그 공항에 와주신 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했는데 저희가 페루의 수도 수도! 네! 리마에서! 이렇게 와왔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때 지효씨와 제가 공연을 둘이서 둘이서 그때 많은 팬분들이 보러 와주셨는데 저희가 정말 잠깐 보여줘서 이번에는 정말 많은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엠블랙파티 남미투어 6월 13일 금요일이죠 페루 디보스티유권에서 맞아요! 스몬키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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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작은 입술로 나를 풀어버리고 가장 잘한 색 지워버릴걸 스몬키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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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몬키걸